네,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확인하고 화면을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되죠? 앞페이지에요. Purpose Listening Proposition. 음흠. 자, 이것만 봅시다. 음, 잠시만요. 조사 채쩡, 조사 채쩡. 조사 채쩡. 지금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를 내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것 같은데? 됐어요. 자, 교사 채쩡이 있는 부분, 시험이 있는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빼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나가는 겁니다. 자, 괜찮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고야. 맞네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닛1 오픈에는 블리워드가 없어요 지웁시다 여기서 체크를 해야겠죠 홀팅? 홀팅밖에 안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여기서 일어났네요 된것 같습니다 총 몇개죠? 21개 정도 되나요? 24? 음.. 24개 더 없는데 안돼요 아.. 이게 날씨 흥들어갔구나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24개 네요 자 이거 홀팅을 합니다 홀팅하고 과제가 나간 이후에 참여한 학생들 이 과제 받게 됩니다 까지 하고 다음 단계 과제는 이번주가 아니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은 안되네 시작은 안되네 시작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마감은 목요일 6시 나가게 됐네요 오후 6시 오늘 오후 6시 14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단계 연습시도 무제한 아니다 3번 시험시도 한번 시험이 없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핀디 표시 안하구요 티 표시 안하구요 어..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 자동으로 제로 피드백 표시 안하구요 기본각 기본밥 이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313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당연히 이제 다음에 뭐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습시도가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될 수도 있어요 어.. 네.. 이렇게 살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외에 30반 그 다음에 19반은 내가 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 어.. 24개 네.. 24개가 나갑니다 다음 반도 옆에 반 그러니까 19반도 30반도 이렇게 24개가 가는 거를 체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제하고 지금 됐습니다 까지 했죠 자.. make inference 봅시다 making inference 뭐에요? inference is a guess about something that is not directly stated to make an inference use information that you understand from what you hear 자.. 무슨 소리냐 미로 짐작해 봐서 이거일 것 같은 정보나 상황들을 이제 inference 라고 하죠 그래서 뭐에요? 봅시다 자.. in conversation people often express a positive good or negative bad reaction 음..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positive 또는 negative reaction을 보여준대요 they tell how they feel about the other person's idea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얘기해주고 음.. when we understand people's reaction it's easier to make inference about them and their feelings 우리가 사람들의 리액션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이해한다면 어.. 미래하지는 이렇게 보는데 훨씬 더 쉽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Listen to the example What's Nina's reaction What's Nina's reaction? Nina가 이제 리액션을 했었죠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거 들었을 때 어떠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들어볼까요? Well first Can college students be in the friendship force? Sure We have people of all ages Teenagers college students even grandparents Oh that's great Oh that's great 어때요? 어떤 기분인 것 같습니까 Nina는? 자.. 여기 질문이 나오죠?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애? 한 다음에 인지 예시가 나옵니다 Nina has positive reaction negative reaction She is probably college student 또는 She probably knows some college student 뭘까요? 콜렉 앤서는 positive 그 다음에 콜렉 앤서는 A 이래요 It's probably me college student 그래요 나는 나는 잘 몰랐어요 Oh that's great 했을 때 약간 당황해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을 했나? 어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정말 해피하는 해피인지는 모르겠지만 positive인지 Well first Can college students be in the friendship force? Sure We have people of all ages Teenagers college students Even grandparents Oh that's great 프레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그티브는 아니었던 걸로 자 그래서 여기서 positive나 negative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나마 아닌 걸 고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딱 듣자마자 positive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리액션이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 한번 유출해 봅시다 네 But you know you don't all stay together in the new country each person stays with a different host family you know in their home 네 I understand that OK good because friendship force visitors never stay in hotels Oh, that isn't a problem for me. I'm really interested in Thailand. Oh, Thailand is a beautiful country. But what about the language? I only speak English. I only speak English. I only speak English. Negative reaction, right? She's worried about... Because she doesn't speak Thai, 니나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내가 영어밖에 못쓰는데 어떻게 되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3번 봅시다. 3번 봅시다. 오, 끌어였어요. I like that. 이라고 했어요. People, not places. 라고 했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그럴 때 무슨 상황이죠? 니나 likes the idea of people, not places. She thinks you can learn more about foreign country when you meet the people. 맞아요. 사람을 만날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야지 잘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내 화면에서는 닫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teachers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 보기를 전환시키면 저장 제출을 눌러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장 제출. 이해 됩니까? 음. 여러분들 이거 다 푸시고 난 다음에 저장 제출을 항상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언제나. 자, 이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할당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학생이 볼 수 없도록 숨겨놨어요. 자, 리스닝 넘버 2를 볼까요? 할 필요가 없네요. 내가 지워놨으니까. 포컬슨 스피킹. 자, vocabulary practice 봅시다. 네. vocabulary review 14, 16, 아, 14에서 16 페이지를 보는 거죠. Parents call on American Field Service, AAFS, an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drag and drop the words, and phrase it to the correct place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이라고 했습니다. Drag and drop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이 노란 박스들이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학생 보기를 전환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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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나는 지금 뭔가를 눌렀죠. 걱정이 됩니다. 내가 단축기를 눌러서 동영상 녹화가 중간에 멈췄는지 잠깐 화면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이거 한 2주째 자꾸 동영상이 중간에 안되고 화면 멈춰있고 이런 골탕을 먹다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화면 깨끗하게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녹음을 제대로 하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Hello AFS, Amanda Chu speaking. Hi, I am calling for information about your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Yes, how can I help you? 자, AFS에 parents가 전화를 걸었어요. 니네 국제 여름학교에 관해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국제 여름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했어. Well, my son wants to spend the summer in a foreign country. 내 아들이 여름을 외국에서 보내기 원해. Great! Do you know what country is interesting? 자, 그래요 좋아요. 아드님이 어느 나라에서 지내고 싶대요? Well, he speaks a little Spanish. Can you go to a country in South America? 자, 우리 아들은 스페인어를 좀 해요. 남미 괜찮을까요? Sure, 물론이에요. We have three groups that are traveling to Argentina this summer. 자, 아르젠티나로 여행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나 있대요. 이번 여름에. Wow, that's great.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program?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얘기해 줄래요? What do the students do? 학생들은 뭘 하는 거예요? Well, 네, 처음에는 The students all go to Buenos Aires, the capital city, for one week. They study Spanish and they learn about Argentine culture. 자, Buenos Aires에 가서 거기 수도죠. 가서 일주일 동안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아르젠티나의 컬처에 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That's a good idea.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Yes. And it also gives them time to make friends with each other before they go to their Argentinos families. 자, 이 일주일은 그 친구들한테 서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요. 언제? 모모하기 전에? 아르젠티나에서 host family를 만나기 전에. How long do they stay with their host family? 하수께서는 얼마나 있어요 같이? They live with them for a month. 아, 한 달 동안 같이 있어요. And most students say it's the best time of their lives.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삶을, 이 순간이 베스트였다고 얘기합니다. Do all the host families speak English? Host families, 각종 멤버들은 영어를 좀 하나요? Most of them speak a little English. 모두들 조금만 해요, 조금 English는. But the students and the host families never have problem understanding each other. 하지만 host family랑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 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The host families are always very warm and friendly people. Host family는 항상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들이니까요. The students and the family always become good friends. 학생들과 가족들, host family들은 항상 좋은 친구로 남는데요. This sounds like a great program for my son. Can you email me the application? 아, 이 프로그램 듣자자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이메일 주소 좀 줄래요? 뭘로? 신청서를 나한테 이메일 좀 보내주겠어요? Sure, I will send it right now. Do you need to know anything? 아, 내가 지금 당장 보낼게. 너 뭐 알고 싶은 거 있어? No, I don't think so. Thank you so much. Thanks so much for your help.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단어를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맞추고 나서 저장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지 바지로 등록이 됩니다. 방금 버킷블룰 리뷰 했죠? 익스팬드 한번 가봅시다. 다이어트 How to describe people's personalities, objective가 뭐예요? Adverb은 뭐죠? 보상, objective는 형용사 자, what's he like? What's she like? This means, what kind of personality does he or she have? How can you describe him or her? He is, she is, talkative, calm, nice, shy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단어를 좀 한번 읽어봅시다. Friendly warm!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근한, 따뜻한, talkative, 수다스러운, serious, 생각한, quiet, 조용한, funny, funny, calm, 차분한, boring, 치주한, nervous, 긴장이 많은, interesting, nice, kind, 친절한, lazy, care은 아닌 것 같은데요. mean, 못된, 못된 거죠? Hard word, shy, shy 그래요, shy래요. 자꾸 나와요. 자, 이거 봅시다. Annie is showing her parents a picture of her friends from somewhere in Costa Rica. She is telling her parents about each person, work with a partner, look at the picture for each picture, complete a conversation with, by choosing best attractive, talk, take 10. 자, 제일 좋은 걸 여기서 골라 적으려고 그랬어요. Who is that? That's Mila. What's she like? She is friendly and calm. Who is that? That's Sarana, Sarania. What's she like? She is funny and interesting. Who is that? That's James. What's he like? He is shy and boring. And boring. Well, that's really harsh way to say. 그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지루해.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picture three. Who is that? That's Kelly. That's Kelly. That's nice. She is nice. 라고 했죠. Who is that? 누구예요? That's Kelly and that's Shiro. Oh, what are they like? 그 사람도 어때요? They are hardworking. 아, 정말 금면선시예요. Who is that? That's Lakshya. Lakshya? Lakshya? Lakshya.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보통 물어보는 얘기에 대답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있어야겠죠. 종이에 전한 겁니다. Who is that? That's Lakshya. What's she like? She is talkative and friendly.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제출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그냥 나랑 다 풀고 가요. 나랑 다 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빨리 맞춘 다음에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동영상까지 보고 또 시험 보느라고 또 한 시간씩 앉아있고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여러분들 할 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을 빨리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과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후 딱 해버리세요. 아 그까짓 과제 빨리 하면 되죠.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영상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